지우야 놀자 꼬마 오브 지우의 낚시 이야기 고고 지우야 누나 화이팅! 누나 아무것도 안 잡혀요 무슨 고기 잡고 싶은가요? 대게돈 대게돈 뱅에돈? 유튜브 제 할아버지와 낚시를 해볼게요 우와 와우 하이 앉아 하이 무슨 고기 잡고 싶은가요? 대게돈 뱅에돈? 할아버지 왜 할아버지가 좋아하냐? 뱅에돈? 잡을 수 있어 잡을 것 같은데 대게돈 먹을 것 같은데 어. 잡을 수 있어. 당해둠. 이거 잡을만 한다, 이제. 잡았다. 잡았다. 오. 지우야, 물고기 봐. 물 것이지. 질리면 아파? 이거. 아, 도. 칼이. 얘 이름이 뭐야? 독가시. 독가시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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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이. 지우야, 물고기 잡았다. 이거 뭔지 알아? 이거 초록색깔이 물고기 잡는 떡밥이야. 외할아버지가 만드신. 뭐 잡았다, 뭐 잡았다. 어. 아빠. 어? 보자. 보자. 축하해. 사진 찍을까? 뭐야? 아기네요. 보여주세요. 아기. 아기다, 아기. 서서 돌아와. 그래. 오. 오, 벵에. 예쁜 벵에를 보겠습니다. 작아도 너무 예쁘다. 지우가 잡고 싶었던 벵에 동을 외할아버지께서 잡아주셨네요. 즐거웠던 낚시 이야기 끝. 안녕. 지우추브 좋아요, 요양. 아기바트own, 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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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허허